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모아 태니의 사이다토 민난덕귀에 발등 찍힌다고 저는 요즘 이분 보면 참 발등을 너무 심하게 찍힌 거 아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분이 있어요 요즘 이슈가 된 박수홍씨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물론 조심스럽고 공인이지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사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좀 한번 박수홍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모든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 가정 내에서 스케이트코트로 희생양으로서 헌신하고 가슬라이팅을 당하면서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고 헌신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분들 혹은 배신당한 분들 이런 분들께서 진짜 진심으로 박수홍씨 정말 응원하고 계시고 이게 이런 게 좀 이야기가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엮이는 가정이라든지 또 희생양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많은 우리 희생양 분들께서 네 회사님 분들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반인이고 그 피해 규모가 작아서 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이러니까 우리 이런 일반인들이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백억 가까이 지금 친형하게 어떻게 보면 재산을 좀 쌓아놓은 재산을 뺏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성인이면 너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봐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스케일코트와 골든차일드 역할을 배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족의 구조로 누가 골든차일드가 되고 누가 스케일코트냐가 되느냐인데요 성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골든차일드가 대부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스케일코트가 됩니다 그리고 성향으로 봤을 때 가족 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내심이 많고 가장 포용력이 높고 가장 어려움을 잘 견디는 가장 강인한 사람 이런 존재가 스케일코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좀 연약한 사람 잘못 고르면 이 친구가 잘 못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스케일코트를 비난하지만 실제로 제3자가 봤을 때 스케일코트는 가족 안에서 사실 가장 잘생기거나 사실은 가장 똑똑하거나 능력 있고 그렇죠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가장 괜찮은 가족 구성원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스케일코트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특히 경제적인 어떤 책임 같은 거를 이 사람한테 다 짊어 씌우는군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엮이는 가정 특히 이제 나르시시스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물론 제가 박수홍 씨 어머니나 부모님께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엮이는 가정이나 이런 가정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학대도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대라는 건 신체적인 학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인 학대도 있지만 경제적인 학대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형네 부부가 좀 그쪽이 아닐까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들로 보이는데요 이제 학대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은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못 벌게 합니다 능력을 상실시켜요 깎아내리거나 상황을 막거나 면접 보러 가야 되는 날 갑자기 알아누워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거나 뭐 수능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공모전 시험이 있을 때 술을 먹고 와서 깽판을 쳐가지고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거나 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면은 막 그날따라 애를 봐줘야 돼서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막 미팅이 있다고 맨날 그런다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없애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경험이 없으면 이제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날개 꺾어서 내 옆에 두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의 경제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의존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돈을 풍족하게 주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주 인색하게 주면서 일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희 엄마는 유학도 보내주시고요 차도 사주시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작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아니라 목적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는가 조건을 내걸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좀 많이 네 일을 하게 해서 내가 그 번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일을 안 해도 되죠 그 경제적인 부담을 이제 그 아이에게 짊어씌우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들 중에서는 특히 여자 나르시시스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나르시시스들 네 나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 일을 해서 힘들게 사는 건 너희 같은 너희 같은 일반 사람들 어머 너네들이나 하는 일이야 나는 일을 안 해도 되지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그 피해자 코스프레와 재책감 씌우기를 하면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나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애들은 하찮은 너희 같이 그게 뭐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냥 요령머리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아하게 그렇죠 먹고 싶은 건 먹고 쇼핑하고 네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남녀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남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비율상 여성분들이 여성 나르시시스가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좀 많이 보이고 등골 빼먹는다 그렇죠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없애서 나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작전을 주로 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메인의 방법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하게 되면 내가 번 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유경 작가님이 있어요 그 작가님께서는 만며느리이신데 남편과 이분 그러니까 맛 아들과 맛 며느리 두 분이 스케이트코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매감병 했던 이야기를 같이 책으로 에세이로 넣으셨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남편이 번 돈이 모이면 그걸 다 부모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제 건물이에 네가 세금을 내라 아니면 이거를 사는데 너네들이 보태라 명의는 부모님 명의 명의인데 세금은 부모님 내 거 세금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와 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봤을 때 다른 형제들은 자기 집이 있고 자기께 있는데 내 거는 사라진 거예요 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네 그렇게 너무 착하네요 네 그래서 내 게 없으니까 또 의존하게 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그 간병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네 네 모시면서 돈은 돈대로 내고 네 네 아무래도 그게 모시는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잡다한 비용도 그쵸 시간도 쓰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중삼중으로 네 어떻게 보면 속박당해갖고 구속당해갖고 네 네 희생당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깨달으셔가지고 내가 가슬라이팅을 당했구나 내가 시댁으로부터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고 네 또 이제 책도 쓰면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내 삶을 살려고 네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달았으면 다행인 거고요 그 스케이트코트가 어떻게 여기서 참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이중삼중으로 엮여 있잖아요 스케이트코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가족과 공존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하세요 아 착하다 좀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이 짐을 좀 나눠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떠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내 아픔을 설명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봐봐 나는 이거 이거 이거를 하고 있어 우리 같이 N분의 1 하자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네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물러보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가족들과 나누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팠던 거를 설명해서 인정받을까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쌓인 게 다 풀어질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가 돈 몇백억 달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재산 달라 이거 아닙니다 스케이트코트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심어린 사과 참된 니우침 니우침 오직 그것만 원해요 진짜로 너가 나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상처 줬잖아 나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다 해요 네 그래서 관계를 못 떠나요 인정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미안했다라고 해서 진작에 사과하고 했으면 정말 마음은 가볍게 다 떠났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평생을 네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하고 음 더 견디는 겁니다 네 정말 그 꺾인 날개를 펼쳐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구조인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날개를 펴서 헐헐 날아가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 미리 어려서부터 네 그렇게 우리 태니님도 부모니까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음 누가 나를 위협할 만한 존재인가 아 누가 진실을 알고 음 막 다른 애들은 모르는 척하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이랬어 우리 아빠 이랬어 막 얘기하는 애 네 막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따박따박 말하는 애 똘똘한 애 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중에서 고로네를 미리 점 찍어서 싹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길을 펴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해놓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스케일코트이신 분들께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좋은 또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럼요 그 성경에서도 억울해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성경에서도 그 아론이 염소를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어요 가장 좋은 염소로 골랐겠죠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려면 아주 강인하고 튼튼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스케일코트로 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나는 진실을 보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나 혼자 예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좀 스스로 얼마나 내가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네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는 우리 가족의 대표주자다 사실 그거잖아 네 잘 났으니까 내가 희생을 한 건데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올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힘든 순간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스케일코트는 인내심이나 참을성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을성이나 인내심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케일코트들이 되게 오해해요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참죠 그게 비정상인데 이게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지점까지 오는 그게 없어요 굉장히 참을성과 인내심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고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고 정말 이제 가족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남들은 한 반년 있으면 도망가요 반년을 못 견딥니다 네 어렸을 땐 또 잘 못 떠납니다 어렸죠 떠나실 거 없죠 내 인내심이 임계점에 정말 그 한계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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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해서야만 가족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탈출의 어떻게 보면 기회가 탈출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잘못된 탈출 더 심한 대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네 결혼이 물론 계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큰 계기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입대 군대 아니면은 뭐 대학을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로 가서 자취 멀리 생활을 네 한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네 결혼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법도 물리적으로 일단 떨어졌을 때 네 조금 더 나를 또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시도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음 아 그쵸 네 제가 그런 게 있으죠 네 보통은 이제 스케일코트를 결혼을 하게 되면 원가정에서 원하는 그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며느리도 스케일코트가 되는 거예요 아 두 명 다 음 그러면 더 좋죠 더 좋죠 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있어 네 하지만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딱 봤을 때 가족들은 좀 파악이 됩니다 음 어느 정도로 찔러스 찔를 수 있는 사람인지요 네 왜냐하면 그럴만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음 그때는 이제 헤어지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제가 들은 케이스는 그 예비 며느리가 만사기였는데도 반대한 분도 있었어요 오 몇 번 찔러봤는데 안 넘어가셨거든요 그 며느리가 제 맘대로 할 거거든요 막 이렇게 꼬박꼬박하게 말들고 네 저희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아니구나 라는 걸 간파한 거죠 이렇게 희생이 한 번 희생자로 됐으면 참 그 역할을 벗어나가기가 참 힘들다 그렇죠 한 번 스케이크 코트는 영원한 스케이크 코트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가정보락관인가요 네 그 폭탄 돌리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쵸 악어 게임이라든지 네 빨리 옮겨야지 네 누가 딱 가지면 터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폭탄 돌리기는 옆으로 던지 넘겨주는 룰이 있잖아요 그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그쵸 근데 가족 안에서의 폭탄 돌리기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넘겨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폭탄 들고 있는 사람은 막 애원을 하죠 우리 3초씩 버거라 가면서 들자 나만 나만 이 무거운 짐을 드냐 나노 같자 했는데 아무도 들은 척도 그렇죠 본 척 안 하는 거죠 그냥 폭탄을 남겨놓고 떠나야죠 하지만 많은 스케일코트들이 그 안에서 설득하고 우리는 왜냐면 정의롭고 공격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3초씩 나눠들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꾸 제한하죠 그냥 등김에 네가 들어 여태까지 들었잖아 그렇죠 들어 너가 제일 잘해 누리가지고 살린 사람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그래서 폭탄을 던지고 나오면 누군가는 또 그중에 한 사람이 또 받을 거예요 네 그 사람도 또 나올 수 있겠죠 또 남은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또 같겠죠 이게 들고 있을 땐 폭탄인데 나눠가지면 사실 폭탄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져야 될 역할과 짐들인데요 그걸 만들어서 한 사람도 집을 씌운다는 거 정말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가족에서 떠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떠날 때는 이제 로우 콘택트 일단 노 콘택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 콘택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 자체를 완전히 단절하는 거죠 한국말의 연을 끊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노 콘택트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혼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를 나의 이제 사는 거주지를 가족이 조회하지 못하게 막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가족으로 나를 차단하는 게 노 콘택이고요 네 로우 콘택은 이게 저는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끔 만나는 거예요 명절때나 만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명절때 네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하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한 공간에서 살지 않는 겁니다 네 같은 한 공간에서 살거나 같이 일하거나 최대한 그렇지 않고 분리되는 거고 네 아주 표면적인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물론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정확히 나름이겠지만 내가 뭐 부모님과 같이 한 집에서 산다거나 같이 일을 한다든가 뭐 매일매일 연락을 한다면 그거는 로우 콘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네 이제 그거는 아마도 그레이락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그레이락 전략은 뭐냐면 한국말로 회색 돌 회색 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돌멩이처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음 그쵸 그쵸 네 눈에 안 띄게 음 어디에 있어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답을 해줄 때도 카톡 같은 게 오면은 뭐 한 몇 시간 있다가 아주 천천히 답을 무미건조하게 답을 근데 답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준다든지 반응을 지연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작전도 있는데 요거는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독립할 수 없는 학생이라거나 네 이럴 때만 그레이락 전략을 사용하시고요 음 성인이시라면은 로우 콘택트 또는 노 콘택트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과 그 역할을 이제 폭탄을 내려놓고 음 역할을 서서히 이제 벗어나는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케일코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이거를 털어놔야 돼요 음 안전한 공간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음 이제 최근에 어떤 분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음 거기서 메시지가 자꾸 이제 용서하라고 이렇게 자꾸 나와서 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인가 막 이러셨대요 아 근데 섣부르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잊어버려야 네가 편하다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설마 부모님이 일부러 그렇겠느냐 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아 너도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 어 그 다음에 뭐 가족을 용서해야지 너가 마음이 편하다 근데 이게 또 나한테 짐을 주는 거거든요 음 그쵸 어 또 너가 문제다 네 너가 더 참아야 된다 가족이니까 용서해라 이거는 사실 스케일코트한테는 적당한 위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스케일코트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장 먼저 노력하는 구성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학생 심리 상담소를 찾아간다든지 뭐 선생님을 막 친구들 네 이런 친구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외부의 도움을 받는 네 그런 구성원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스케일코트의 말을 다 100% 믿어주지는 않아요 어 음 그러니까 나는 막 설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3자가 듣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피해의식에 빠져 있다 그렇죠 음 너무 과도하게 원망한다 아 사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괜히 갔다가 그런 얘기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 또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연인이나 가족 그 다음에 상담사 전문가들 그리고 정말 또 요즘에 오픈 채팅방에요 이런 분들이 모이고 있는 채팅방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카페나 그런 곳에 간다든지 네 정 없으시면 저희 댓글에 그냥 쓰세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걸 털어낼 수 있는 것 네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곳에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털어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뭐 객관적이든 뭐 주관적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털어놓고 음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없이 맨날 나만 힘들었어 막 이렇게만 또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분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음 당연합니다 음 분노하고 원망하고 음 또 되게 화가 납니다 음 그래서 이런 화를 처음에는 표출을 해야 돼요 음 음 하지만 영혼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화내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정말 필요하지만 중간 과정이라는 겁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이 분노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셔야 되지 네 분노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는 게 또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 발 뗐거든요 네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음 정말 이제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네 이제 가족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면 음 여러분도 이제 분노도 훨씬 덜 나고 우울감도 훨씬 덜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를 한 번 상대하면 사람이 기가 빨려요 막 쪼쪼 빨려요 기가 네 그래서 더 이상 상대를 안 하면 음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오 네 왜냐하면 쓰던 걸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또 나한테 사용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한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더 투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행동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와 처음에는 이것도 또 해본 사람이 한다고 계속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힘들까 얼마나 또 부모님은 돈 때문에 발을 동동거릴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스케일코트는 가족의 구심점이에요 음 스케일코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좀 가족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고트로 봤을 때 스케일코트가 빠지면 그 가족은 와해됩니다 누구를 비내 안 해야 될지 모르죠 누구를 정서적으로 착취해야 되거나 착취하거나 공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떠난 스케일코트를 뒤에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몇 개월이지 평생 스케일코트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또 서로 너 탓이야 너 탓이야 하면서 이제 그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와해될 수밖에 없고 그 가족은 원래 가족의 모습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코트는 사실은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원래 그 가족은 애초에 와해됐어야 해요 음 애초에 그렇죠 혹은 스케일코트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구심점 역할을 했어야 해요 음 초등학생인 아이나 중고등학생인 아이 입장에서 어쨌든 가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음 하지만 이 역할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입니다 음 성인이 되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안 굶어요 음 음 내가 옷을 내가 알아서 사입고 음 내가 알아서 집에서 자면 돼요 누가 꼭 밥을 해주거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처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렸을 때 그게 이미 행동 패턴이 배워버렸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음 중간 역할을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건 음 다 스케일코트가 잘못했다라고 늘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스케일코트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중독 문제에 빠지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음 자살충동 네 그 다음에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한다든지 아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집에서 자랐을 때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라도 왜 표출을 못했으니까 억울하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가족들이 하는 말은 뻔해요 음 어 제가 뭐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습니다 음 너는 이기적이다 음 너는 예민하다 음 너는 맨날 화를 낸다 네 감정 조절을 못한다 아하하 네 이 얘기를 레파토리처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과도하게 헌신해서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은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걸 가족들은 네가 나약해서 음 철이 없어서 배가 불러서라고 얘기하겠지만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었다면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 또 이렇게 마음을 그냥 팍 그냥 위로해 주는 음 또 아 힘나게 해주는 우리 썸모님의 또 이야기였습니다 아 핵심이네요 네 네 그래서 스케일코트들은 자기 반성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나르시시스들은 항상 스케일코트를 비난하기 때문에 음 스케일코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머릿속에서 리플레이를 막 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말을 막 곱씹고 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었나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었나 음 이기적이었나 음 조금 더 참을 수는 없었나 음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사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음 충분히 그런 실수를 또 저질렀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너무 죄책감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탓하거나 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음 네 여태까지 오랜 시간 그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썸모님 통해서 음 많이 듣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스케이트코트 분들 꼭 힘내시고요 네 네 우리 꼭 자유로운 꼭 얻기를 꼭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라디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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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